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바닥으로 구획된 상가 점포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1-220-666 판결입니다. 이 판결은 2021년 사건인데 6월에 선고된 사건이죠. 굉장히 빨리 된 건데 보통 건물 인도 사건은 빨리 처리해 줍니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리 처리한 사건이죠. 판례공부 원문은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상가 매수인이 원고고 매도인이 피고가 됐습니다.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인도 청구도 같이 하게 된 거죠. 그런데 지금 파기환송된 사건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. 원고는 꽃도무의 상가의 1층 점포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. 대금도 다 지급했습니다. 피고는 해당 점포의 지분 소유자였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 사건 상가는 꽃 도매시장인데 구분 소유가 등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. 구분 소유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점포 경계가 불분명합니다.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상가가 다 분양됐다가 상가가 잘 안되니까 일부 점포들이 빠져나갔습니다. 빠져나가서 바닥으로 구획이 되다 보니까 일부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로 바닥이 옆이 비어있는 거죠. 그러니까 꽃 도매시장이니까 화분도 거기 갖다 놓고 물 저거도 쌓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바닥 경계가 점점점점 불분명하게 사용되는 겁니다. 그래서 원심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구분 경계가 불분명확하고 실제 혈안과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너무 크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실제 혈안과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.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계약금 목적물에는 뭐 나 다시 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다. 그래서 아예 이거는 목적물의 지분을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기각해버린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상가에 경계없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경우에 지분 매매의 경우 특정물 부분 인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의류 도매상가에 가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쭉 그어놨죠. 그런데 이렇게 칸막이도 돼 있고 이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되는 꽃 도매상이라든지 그 외 나머지 비어있는 점포들이 발생하면 옆에서 자꾸 물건을 갖다 놓게 되면서 경기가 불분명하게 된 게 많습니다.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. 특히 이때 매매 목적물을 특정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래 그 구분소유에 있는 등기 상태에 있는 거기로만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매매계약서를 잘 봐야 된다. 이 매매계약서가 특정물을 전제로 한 것이냐 지분을 전제로 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분명히 매토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심은 지분의 매매로 바꿔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실제로는 구액성산은 이만큼인데 실제 사용하는 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넓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. 이 사람들이.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 실제로는 자기 건도 아닌데 이것도 매매 대장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할 수도 있고 문제는 그게 소유권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야지 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남의 토지도 팔 수 있는 거죠. 다만 계약 불이행 책임이라든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뿐이니까. 결국 대법원은 이게 실제 매매 특정 부분을 매매한 것인지 지분을 매매한 것인지 다시 살펴봐라.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특정 부분 실제 특정 부분을 인도하기로 한 걸로 보인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리고 그 이제 뭐 반개적 판단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매동인이 계속 이제 인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고가 있을 거잖아요. 그 부분을 반환해야 된다.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. 이 판례는 이 상가 특히 바닥으로만 구획된 경우 이렇게 벽세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의 구분폐시가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상상대로 많습니다. 뭐 아파트 상가 이런데도 위에다가 그냥 대충 세워놓고 뭐 칸만 나눠 놓고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점포 구획이 안 되고 막 그냥 무슨 테이프 같은 걸로만 대충 구획 설정해놓고 이거 이거 뭐 38호 이거 39호 40호 이렇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상가로 가서 가서 구획된 부분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있는 부분 구분 소유된 부분 실제 현황 이 세 개를 다 확인하고 구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분쟁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상가 계약 시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. 이 판례는 그럴 경우에도 일단은 특정물 매매로 봐서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도에 줘야 된다. 그리고 그 부분 중에 소유권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하자담보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매매액 대금 감액 정도. 어쨌든 이 사건은 상가 매매에 있어서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봤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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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